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200업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양진희 강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시 세 문제와 함께 RC 전략, 즉 어떻게 해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200업토익에는 어떤 레벨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착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A부터 D까지 딱 봤을 때 according to부터 as if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의 해석도 다른 것 같고, 품사 다른 것 같고, 그런데 딱 봤더니 according to는 전지사 따라서 never the less, even though는 두 개가 똑같아요. 해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뭄에도 불구하고, 단 뭐가 다르냐? never the less는 부사, even though는 접속사, 해석은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번의 as if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마치 뭐뭐 있는 것처럼이에요. 근데 이제 빈칸을 딱 보면 느낌이 뭔가 리포트 주어인 것 같고, 윌리즈 동사, 뱅크 주어 아닌가요? 포스트이 동사 아닌가요? 뭔가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접속사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그냥 막 확 푸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끝나는 것들은 사실 품사가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과거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인 효용사도 있고. 단, 얘가 만약에 동사로 들어가려면, 쌤 이거 동사 아니에요? 근데 앞에 비동사가 지금 없어요. 비동사가 빠진 상태면 얘는 무조건 능동태예요. 능동태면 무조건 뒤에 누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인부터 뉴스까지 전명구로 이루어져 있는 품사가 부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부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능동태의 동사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 지금 이거 명사가 없네? 명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동사가 아니라 품사가 누구? 형용사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공개가 된, 발표가 된 보고서를 말하는 거구나. 자, 그럼 지금은 어떤 문장? 빈칸 발효뒤의 리포트라는 명사가 있고, 자, 그 앞에 전명구구나. ABCD의 정답 전치사 누구밖에 없다? 어코딩 투인 전치사 A번밖에 안 되는구나.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잔슨뱅크가 올렸구나 포스트를 순수이기만큼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또 딱 봤을 때 뭔가 느낌, 필이 해석이 달라요. 자, 그럼과 동시에 품사도 다르죠. 자, 한 번 볼까요? A번의 컨셔러블리 그러면 부사 상당해가 되는 거고, 자, B번의 in order to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다 모모하기 위해서 알아요. 자, 단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so, as, to, 부정사. 아, in order to는 부정사, 동사 원형이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C번은 사실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건 as to는 동사 원형이 아닌가요? 그런데 얘는 누구랑 동의어다? about, 모모에 관하여 전치사랑 동의어구나. 그 다음에 D번의 as a visual of는 오브로 끝나는 품사 전치사 모모의 결과예요. 내가 빈칸을 딱 봤더니 뭔가 느낌, 필이, 퍼펙트, 형용사 아닌가요? 어, 이거 쌤, 명사 아닌가요? 뭔가 느낌, 형사 앞에 있으니까 어, 이거 부사 아닌가요? A 아닌가?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퍼펙트의 형사가 성립이 되려면 절대 뒤에 지금처럼 관사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형용사는 뒤에 관사가 아니라 바로 뒤에 누구 나온다? 명사가 바로 나온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 퍼펙트의 형용사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다? 동사가 되는 거다? 퍼펙트 그러면 완벽하게 하다, 완벽하다는 동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동사 원형이 나오려면 A, B, C, D의 누구밖에 없다? 동사 원형, in order to밖에 없구나. 해석을 한번 해보면 포트레이트, 초상화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수만, 수만 번, 자, 우리 저널에서 꽃이 있는 인간과 함께 있는 초상화를 아주 많이 그리는 걸 연습을 했구나, 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퍼펙트는 형용사도 있으면 동사가 있지만 자, 아, 관사 앞에는 아, 형용사를 못 쓰는구나, 를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 A부터 D까지 딱 봤을 때 우선 여기서 조심할 건 WH가 나왔을 때 자, 우리 무엇을 하자? 아, 동사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구나. 왜? WH는 품사가 누구니까? 접속사니까. 자,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의 동사 첫 번째, is, 두 번째, include, 어, 동사 두 개다. 아싸, 나, 빈칸 무슨 자리? 접속사 자리. A, B, C, D에서 접속사가 안 되는 거, 자, 누구는 버리자, 비탈락.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A번, C번, D번은 무슨 차이냐? A번의 후주는 완전한 문장, 즉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C번과 D번은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WHAT은 명사절 접속사라서 자기가 명사예요. 자, 절대 WHAT 앞에 명사 따위는 붙지 않아요. 그러나 빈칸 앞을 딱 봤더니 employees라는 명사가 붙어있죠. 그래서 절대 C는 쓸 수 없어요. 자, 그럼 D를 한번 봤더니 Responsibilities라는 주어가 있고 include 동사 있고 자, forms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네요. 그러면 난 누구를 찍자? 완전한 문장, who's, A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R, C, 고득점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쌤, 저는 7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다 줄 세우고 근데 그런 분들을 잘 보게 되면 8, 5랑 6가 너무 느려요. 자, 그러면 시간 단축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하자? 8, 5, 6에 스타트를 하자. 여기가 빨리 늘, 빨리 풀지 않으면 절대 7은 당연히 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6 같은 경우에는 사실 8, 5의 문법 어휘 파트랑 8, 7의 독해 파트가 접목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고득점을 가시려면 무조건 8, 6는 정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8, 6는 이렇게 칸, 이렇게 독해처럼 들어가 있는 파트에서 4개가 딱딱딱 뚫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한 번에 확 빈칸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서론에 2줄 정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왜? 서론에 2줄 정도 읽지 않으시면 절대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쌤에 약속합시다. 서론 2줄은 꼭 읽고 스타트를 하기로. 자, 그 다음에 우리 8, 7 같은 경우에는 싱글 패시지,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트리플 패시지, 2, 3 중에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토익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그 뒷부분을 체크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다 2, 3, 2 다중이 파트예요. 지금 쌤과 약속할 건 무조건 다중 지문을 푸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약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우리 LC 파트에서 8, 3, 4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파트예요. 특히 패러프리징은 동의어나 재표현되는 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꼭 암기하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0업 토익에는 어떤 레벨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수강생 최다 만족 우선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셀프 스터디 즉 혼자 공부를 할 때 쌤 저 문제 더 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자, 무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딱 보면 문법이 약간 사실 거의 대부분 문법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렵고 자, 그런데 사실 저는 늘 질문을 해요. 저와 함께 피드백 있는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재밌고 유쾌하면서 이런 발랄한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문에서 실전까지 한번 보면 즉 650번부터 850번까지 다양한 레벨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빡센 수업부터 1대1 집착관리까지 자, 우선 이 파트는 제가 직접 스터디에 참여를 해서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출석, 과제 상담까지 모두 한 번에 다 체크를 해드려요. 제가 직접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650번 같은 경우에는 2개월 과정이고 750번부터 850번까지는 다 1개월 과정이에요. 더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750, 800, 850번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레벨들에는 사실 기출이 포함된 자체 교제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왜? 저희는 매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 이 본 토익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로 다 자체 교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이 빠졌을 때 약간 아까워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할 경우에 저희는 자, 현장 강의 동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습도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예습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단기간에 200점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신촌파고다에 있는 200업토익 RC, 양진희 강사와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0업토익 RC, 양진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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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